조던 너 모모랑 너랑 하늘이랑 하나씩 줬는데 앉아 앉아 너 자꾸 왜 그거 먹어 내놔 빨리 줘 빨리 빨리 줘 안줄거야 끝까지 이 새끼 표정 봐 이거 끝까지 안줄거야 아빠 열받게 할거야 줘 빨리 주세요 손 말고 그거 빨리 줘 하늘이꺼 조던아 너 아빠가 줬잖아 아빠가 하나 줬는데 다 처먹고 나서 니 여동생꺼 뺏어먹는거야? 그러면 안되지 않아? 욕심이잖아 그거는 니 부인 봐봐 얼마나 먹고 싶겠어 내놔 빨리 줘 조던아 놔 빨리 뱉어 빨리 줘 빨리 손 줘봐 손 손 빨리 내놔 뱉어 협상하자고? 협상해? 어? 빨리 주세요 주세요 아빠 어? 두개 먹고 싶어? 야 조던아 개껏 몸에 좋은것도 아닌데 왜 자꾸 두개를 먹어 하나씩 먹어야지 어? 뱉어 놔 놔 동생 줘 이거 넵 아 ㅋㅋ 넵 빈 신차 감사합니다.